아아 한 번 더 와아 오케 역시 다인조 그룹 팬들답게 우리 다인조 캐럴들은 정말 구토가 딱이네요 어? 잠시만요. 화동타기 끝나면 진실에 계속 손을 흔들고 계신거죠? 아니, 부감을 느끼시는건가요? 설마! 정보 혹시 정리가 이 시간간에 포장이 급격히 없는거죠? 땀을 너무 흘리시는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프로포트가 있지만 저희는 매트를 다 프리스타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프로포트의 짤막한 매트만 이렇게 두각마다 있는데 뭐였을 때? 엔딩 무대 핫 리드매트 준 히트맨 진짜 이거가 없어요 이게 이 구단이.. 아 죄송해요 아 구단 히트만의 리드맨은 이거밖에 없어요 준 히트맨 자 그래서 마지막 곡에 히트를 주실 거니까? 준 히트맨 히트맨 히트맨도 늘어나 히트맨이 없잖아 언제나 그래 왔어 두 마디만 우리 자리에 돌아가도 될까? 두 마디만 자 그럼 저희는 준 히트 끄면 바로 세븐틱캐로 짝짝 하는거에요 인사드리고 그럼 나도 히트 주면서 빨리 올게 1억 컨셉으로 갈게 아 그래 아 그래 우리 준비하고싶어 다행 오케이 두 마디만 어느 날씨는 없죠? 예 답은 더 더워요 자 답은 더 더워요 세븐틱캐로 아 잠시만요 한자리 드릴거야 세븐틱캐로 네 준비해 주신 세븐틱캐로 세븐틱 감사합니다 세븐틱캐로